경제를 속속들이 진단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세 분 모셨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경, 김치형 두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로 경제 프로파일링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인터뷰를 하느라고요. 오늘 경제 프로파일링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요. 박상인 교수님, 들으셨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한국말 참 잘하신다고 느꼈고요. 중국 대사님이나 중국 관계자들이 한국 언론과 국민들하고 좀 더 많은 소통을 하면 좋겠다. 한국 특히 젊은 분들이 부정적인 인상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좀 탓하듯이 말씀하시는 걸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또 중국 측에서도 좀 그 외에 상응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많은 우리 국민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춘 기자님,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정상회담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이사 가지 않는 한 우리는 옆에 붙을 수밖에 없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사 못 가잖아요. 그 말이 딱 맞죠. 결국엔 우리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산업적으로도 중국이 굉장히 관계가 높아서 결국에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윤경 기자님은? 저는 뭐 특히 특별히 덧붙일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앞에서 다 잘 해 주셔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싱하이밍 대사와도 인터뷰를 했지만 최근에 정상 외교가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방문하고 돌아갔죠? 네. 방문을 한 거는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빈살만 왕세자가 살만 왕보다도 더 실질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어서 역시 좀 관심을 많이 모았고요. 1박 2일 짧게 방문을 했는데 재개총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한 4, 5명 정도만 원래 회동을 하고 차담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계약관계를 맺게 되는 기업들의 CEO들도 같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더 만났다고 하고요. 어쨌든 우리도 사우디도 서로 좀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그게 딱 보이는데 사우디도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을지를 파악을 좀 하고 우리도 사우디에서 얻을 것을 잘 다져보는 그런 기기가 이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빈살만 왕세자가 와서 우리 기업 여러 기업들과 만났는데 무수하게 많은 MOU 체계를 했다. 그런데 MOU가 우리가 알기로 양해각서, 어떤 이행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정부하고 5개의 MOU를 맺었고요. 개별 기업하고 한 20개 정도의 MOU를 맺었거든요. 통합 한 25개, 26개 정도의 MOU를 맺고 돌아갔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 MOU부터 출발하니까요. 첫 발을 디뎠다. 서로 잘해봅시다 하고 악수하고 사진 정도 찍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폄하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MOU는 파기될 수 있고 MOU를 맺었다가 안 되는 사업도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많이들 들으셔서 알고 계시는데 네옴시티라는 사우디가 꿈꾸는 미래 도시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간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에만 600조 원 그리고 옆에 관광단지, 산업단지까지 하면 우리 돈으로는 1,400조, 1,600조까지 들어간다는 투자 계획에 어떻게든 우리 기업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뭔가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래도 발을 담궈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박상현 교수님은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혹은 중동 특수의 부활에 대한 기대 혹은 현실성 측면에서 우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우리 건설 기업들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우디 쪽에서 약간이라도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 건설 산업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단비처럼 좋은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좀 네옴시티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있어요. 지금 계획 자체가 굉장히 미래 도시를 꿈꾸면서 이렇게 그렸는데 얼마나 현실적인 계획인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향후 2030년까지 지금 완공 목표라고 하는데 이 타임라인도 지켜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계획대로 건설이 되는데 지금 한 650조 말은 나오지만 카타르가 이번에 월드컵 하면서 경기장 짓고 이렇게 하는데 200조 넘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불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자체 사우디가 한 반 정도 일단 기초적인 돈은 낸다고 하는데 나머지 반을 어떻게 돈을 파이낸싱을 할지 그 부분도 불확실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지금 MOU라든지 이런 걸 체결하면서 아마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따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하나가 이라크였나요? 이라크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 건설이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면서 많은 손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 제가 보면 좀 불확실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피살만 망세자가 안 오기로 했다가 갑자기 한국을 오고 일본을 또 안 가게 된 게 배경도 상당히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광고 듣고 바로 경제 프로파일링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박상인 교수,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투자세 줄여서 금투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가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금투세가 무엇인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장 주식이나 상장지수 펀드, ETF 같은 것에 투자를 할 때 양도소득세가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 그리고 3억 원이 넘으면 25%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의 제도가 금투세입니다. 매매를 얻은 이익이 연 5천만 원 이상일 때. 주식 같은 경우에요. 주식하고 펀드의 경우고 채권이나 파생상품이나 또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차액이 연 250만 원을 초과를 하면 역시 20%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하면 25%를 물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투세라는 게 사실은 금융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100억 원 이상 올리고 이런 사람들만 대주주로 편입을 해서 세금을 물려왔는데 거래세는 내면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불이익을 가지고 오고 전 세계적으로 금투세를 부과하는 것이 추세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전에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거거든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지금 잡음이 좀 많습니다. 이게 과거부터의 흐름을 조금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주식시장을 저희가 처음 열 때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출발이고요. 대신에 이제 일부 세금은 거둬야 되니까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라는 걸 아주 조금씩 거뒀죠. 그래서 세금을 충당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커졌고 성숙할 만큼 성숙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세라는 게 소득세 특히 소득세라는 게 이익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돈을 번 사람한테 세금을 걷는 게 맞다. 그러니 주식에서 차익을 얻었으면 이제 세금을 걷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금투세의 기본 원칙인 거고요. 그래서 거래세는 낮춰주되 돈 많이 벌면 주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제 5천만 원 이상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면 거기에 세금을 물리자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자고 합의가 돼서 내년에 이제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대선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를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2년 정도 유예를 하고 그리고 대주주의 기준을 그전에는 이제 그래도 돈 많이 번 사람들한테는 아주 주식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거둬 왔었거든요. 그 기준을 현재는 10억 원인데 이걸 100억 원으로 좀 높여서 대상을 좀 줄이자라고 대선 때 이제 공약을 내걸었죠. 그러니 이제 그걸 개정하자는 얘기.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개정 안 된다. 기존대로 하자. 이게 이제 논란이 돼서 크게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있는 상황이죠. 스킬이 많이 꼬였죠.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공약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였어요. 그랬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인수위에서 2년 유예를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세법 개정안 올해 7월에 나왔던 데서 이제 세법 개정안에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 거래세율을 낮추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기준을 더 높이자. 상향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부의 기조가 건전 재정이잖아요. 그동안에 굉장히 빚을 많이 줬다. 정부 빚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빚을 갚을 수 있고 우리가 또 복지나 이런 데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재원이 필요한데 이게 증세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자들의 감세를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신중하게 검토하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절충안이 또 나왔습니다. 절충안이 또 나왔고요. 절충안이 뭡니까? 민주당에서 조건부 유예안이라고 내놨다면서요. 이 절충안이 2년 유예는 하되 아까 제가 대상을 100억 원으로 주식 보유가 100억 원 이상인 사람으로 올려서 대상을 좀 축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축소하지 말고 10억 원 그대로 가자라는 게 민주당의 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주식 시장이 워낙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까지 유예를 해달라 아예 금투세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까지 섞이면서 지금 굉장히 논점이 여러 가지로 지금 분산돼 있어서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매우 복잡한 연역 과정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오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이 금투세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 서로 팽팽하게 이렇게 입장 차가 날 경우는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현재로서? 민주당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지금 법 개정이 안 되면 기존 안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내 건 공약대로 하려면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개정을 하자라고 여당 쪽에서는 정부 측에서는 요청을 한 거고요. 여당 쪽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기존 안 대로 가자라고 했다가 주식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면 2년 정도 유예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게 라고 하면서 유예안과 수정안을 던졌는데 그걸 정부가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가느냐.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기존 안 그러니까 금투세를 도입하는 안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박상인 교수님 결국은 이로운 거 아닙니까? 사실 조세 원칙상 그리고 우리 정부의 현재 세수 확보 필요상 이건 예정대로 금투세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적용 대상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적용되는 고수익자들에게 세금 부과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이 경색되고 이들이 주식을 내다 팔고 그러면 결국은 개미 투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사실 주식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양도 차익이 나야지 세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식 시장이 좋을 때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주식 시장이 나쁜 상황에서 지금 세금 내년에 내는 걸 회피하려고 원래 지금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 것이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이야기로 일반 투자자들 사실 대부분 투자자들이 해당되지 않죠. 이게 손해를 보고 한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차익이 5천만 원 이상 나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른바 개미라기보다는 개인 투자 중에서 상당한 자산가의 큰 손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증권 거래세가 낮아짐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연한 공포 마케팅 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근로소득하고 비교해 볼 때 이 개정안 자체도 주식 투자에서 오는 이익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로소득 5천만 원이면 세금을 상당히 내죠. 그런데 5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게 하고 그리고 그 이상 갔을 때도 근로소득 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전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게 종합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다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자꾸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매기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하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금융이라든지 부동산에서 돈을 벌려고 회사 가서 정말 그 일만 더 본업보다는 다른 데도 집중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건 경제의 전반을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효율성이라든지 경제 형평성을 볼 때 이런 제도는 들어와야만 되고 이걸 늦춰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리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워낙 그런 위험성이 크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요. 은행 예금이 안전한 투자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혹시 여윳돈 갈아타셨나요? 여윳돈 있어야 갈아타는 건가요? 그건 제가 하려던 말인데 높은 금리를 써붙인 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이 봤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번쩍번쩍 광고가 뜨고 이러는데 예금 금리가 은행권에서는 연 5%대까지 올라왔고요. 이게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7%까지 내놓을 정도로 예금 금리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뱅보드 차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뱅크하고 빌보드라고 합친 건데 은행 금리가 얼마나 높은지를 가늠하는 그런 순위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예금 금리 7% 올린 곳이 1위를 차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제로금리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예대 마진 이야기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높이 책정하고 예금 금리는 낮게 책정해서 부당이득보는 이런 얘기 많았는데 지금 주신 말씀은 상당히 희소식일 텐데 금융당국에서 은행들한테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이게 사실은 조달 금리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대 금리라고 해서 폭을 은행들이 이익으로 가져간다고 얘기할 때 저축된 돈을 받아서 이걸 다시 빌려주면서 거기에서 이자 차이를 가지고 은행이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축하는 돈의 이자를 높여주면 당연히 대출하는 돈의 이자를 더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예금 금리를 은행들이 높였다는 얘기는 앞으로 나갈 대출 금리를 더 올린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코픽스라고 하는 게 이제 조달 금리라고 얘기할 때 코픽스 안에는 이렇게 예수신 금리도 같이 포함돼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예금 금리 가지고 돈 유치하는 거 경쟁하다 보면 당연히 앞으로 대출 금리로 올릴 거니까 이 경쟁하지 말아달라라는 의도로 이제 예금 금리의 인상을 자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축은행으로 갈 돈도 은행이 워낙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무니 무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오히려 신용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이 이 금융권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 대출 소비자들의 또 여력도 줄인다라는 것 때문에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그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은행들이 그대로 따르고 자제가 이루어집니까? 글쎄요. 옛날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이런 금융당국의 이른바 손목 비틀기죠.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우리 김치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는 알겠으나 대출 금리를 그러면 그만큼 또 낮출까라는 건 현실적으로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채권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은행에서라도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채권시장보다는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금 금리를 올려서라도 은행들은 더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억제시켜서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간다. 저축은행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아요 은행보다 더. 그래서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오히려 도덕적 회의를 부추킬 수도 있어요. 한 가지는 이런 가격이라는 것들을 정부 당국이 쉽게 적정한 가격이 무엇이라고 평가해서 개입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더더구나 시장 경제 자유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자기 무슨 자가 당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금 시장의 경색 문제를 풀 때 전공법으로 가야지 이런 식의 아주 손쉬운 방식의 금리 규제를 통해서 해선이 되지 않는다. 접대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전 같은 경우에 지금 적자가 계속 나면서 한전이 해사체 시장 자금들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정책들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됩니다. 전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한전에 직접 출자를 한다든지 해서 그걸 좀 풀어줘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한국은행 금리 정책들 이런 게 다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격 규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식으로 들어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행 금리 말씀해 주셨는데 은행 금리가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코픽스 얘기를 드렸는데 코픽스 안에는 아까 예금하고 저희가 수신이라고 하는데 고객들한테 받아서 주는 대가 이자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가장 기초적인 건 기준금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은행들에게 돈을 줄 때 받는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픽스를 구성하는 일부인 예금금리만 낮춘다고 해서 이게 조정될 것이냐 그거 자체가 의문이고요. 더군다나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4일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0.25%포인트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 우리의 금리 차가 1%포인트 나고 있기 때문에 0.5%포인트를 또 올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미국은 또 몇 차례 더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당국이 그렇게 입김을 불어넣는다고 해서 식사리 잡힐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김치영 기자 말씀 주셨지만 미국 FED에서 기준금리 연 5%를 넘어서 최고 연 7%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박상현 교수님 우리가 안 올리고 버틸 수 있는 겁니까? 금리 격차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마 한국은행에서 상당한 논의를 금통위에서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목표치를 정해서 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출 무역수지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서 우리가 약간의 격차를 더 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이번 주 들어와서 조금씩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결국은 FED가 어느 정도 더 금리를 올릴 건가라는 예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지금까지 박상현 교수,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